전라도버스킹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전라도버스킹을 하려고 이제 서울에서 출발을 떠납니다 안전하게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수에서 봐요 안녕! 지도끝엉 지도끝엉 아메리카노 정말 성공 여기 성공 지도끝열 맞아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광주 버스킹을 하러 왔습니다 어제 여수에서 너무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오늘도 재밌게 하려고 좋은 컨디션으로 왔습니다 재밌게 할테니깐요 많이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마시고 싶어 하늘이 떠올라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안녕하세요 끝났습니다 팬 주셔서 정말 제가 여기다가 흘렸어요 사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이트 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 광주 감사해요 저는 지금 한옥마을에 도착했고요 버스킹 하기 전에 조금 전주에 왔으니까 둘러보려고 합니다 전주에 맞춰서 옷도 약간 이런 선수색 같은 건 입고 한옥마을에 어울리고 일단 안녕 가서 가죠? 다 먹어도 돼요? 아 우랭만두 REW 다 맛있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괜찮아 안앉아 안앉아도 돼요 와... 누구야? 아이스크림 이런거 먹고 싶다 여기서는 또 막 뭐 시원한거 뭐 있어요? 시원한거요? 아이스크림 같은거 맛있는 아이스크림 따로 있어요? 전주 아이스크림 전라도 버스킹 모든 것이 다 울렁할게 이 울렁할게 이 울렁할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드디어 전라도 버스킹 오늘 지금 전주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전라도 버스킹이 끝이 났습니다 버스킹이 끝 다시 할게요 어 네 지금 전주 버스킹을 끝으로 전라도 버스킹이 끝이 났습니다 여수, 광주, 전주 뭔가 3일 동안 와주셨던 분들 또 막 겹쳐서 와주셨던 분들도 있고 막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SNS에서만 댓글 달아주시고 했던 분들 이렇게 가까이서 보게 돼서 너무너무 좋구요 뭔가 신기하고 막 꽃도 막 이렇게 꽃도 많이 꽃도 봤구요 진짜 막 선물도 제가 뭐라고 막 이렇게 커피숍 커피도 주시구요 선물이 진짜 많아요 선물이 막 이렇게 엄청 많이 가득하듯 이렇게 모아져 있는데 진짜 엄청 많아요 이 안에 막 마카롱도 있고 막 빵도 있고 막 초콜릿이랑 막 이런거 엄청 많은데 진짜 너무 더우 선물도 너무너무 감사하구요 저희가 또 이제 올라가는 길이 엄청 한 3시간, 4시간은 더 가야 되는데 가면서 열심히 당 충전하고 가겠습니다 진짜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구요 더운데도 땀 같이 흘려가면서 저희만의 흠뻑쇼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구요 또 전라도 버스킹을 끝으로 네 다음주에는 이제 강원도 버스킹 갑니다 그래서 속초, 강릉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히가 안녕히가